안녕하십니까 헤리스 킴입니다. 저번 시간에 비해서 업로드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에미넴 곡 중에 Where I'm Gone Part 2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꿈을 계속 꾼다. 어떤 꿈이냐면 그녀에 있는 헤일리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She doesn't want me to sing. 헨리는 내가 노래 부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힙합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쉽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사역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Make 목적어 동사. Make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인데 You are making mommy cry. 너는 엄마를 울렸어. Why? Why is mommy crying? 어머니는 왜 우는 거야? Baby, Daddy ain't living no more. Daddy is not living no more. 더 이상 떠나지 않을 거야. Daddy, you are lying. 거짓만 하네.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is is the last time. But you ain't living no more. Daddy, you're mine. You always say that. You always say this is the last time.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너 항상 그렇게 말해. 항상 이런 식으로 해. You always do this. You always say like that. 이런 식으로 항상 말해. 그리고 You always say this is the last time. 2원이 마지막이라고. 거짓말 이렇게 자주 하신 분들 있죠? 그 다음에 You ain't living no more. You are not. 그래서 너는 아빠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더 이상 떠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Daddy, you are mine. 아빠는 내 거라고. 더 이상 떠나지 마.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문을 막으면서 문 앞에 그 박스들을 쌓여 놓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Daddy, please don't leave. No, stop it. 떠나지 말고 제발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떠나는 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Goes in her pocket 그녀의 코주머니에 손을 넣고 Pulls out a tiny reckless locket 아주 목걸이를 자그마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It's got a picture This will keep you safe Daddy, take it with you 이거 아버지를 항상 안전하게 해줄 거예요. 항상 들고 다니세요. Take it with you 를 Take it with you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Goes in 넣다 그리고 pulls out 당겨서 꺼내라 그리고 이게 Keep you safe 안전하게 해줄 것이니까 Take it with you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게 이 문장이 저는 가장 영어 학습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Serial event처럼 어떤 사건의 연속적인 것을 그리고 행동들을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문장만 어떤 식으로든 외우지 마시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련의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픽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Goes in my pocket and pulls out a necklace locket 여기서 pulls out은 이제 목걸이니까 당기다 해서 pulls out Pick up something Pick something up 를 사용한 게 아니라 pulls out 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Goes in pulls out and 나왔던 게 이게 바로 Keep you safe 그리고 Take you with you 이제 남들한테 그런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거 너 안전할 거야 항상 지켜줄 거야 항상 들고 다니렴 이런 문장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겠죠? 그리고 문장이 아주 쉽습니다. I look up It's just me 봤는데 위로 봤는데 그게 나다 나가 Standing in the mirror 거울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있다 It's just me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These fucking words must be talking Because man I can't heal them 이 뭐 같은 이런 벽들이 Must be talking 말하는 것 같아 I can 그리고 들을 수가 있어 They're saying You got one more chance to do right And this 여기서 They're saying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데 You've got one more chance to do right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 One more chance 많이 쓰시죠? 그리고 바르게 It's tonight 오늘 밤에 한 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에미는 표현 중에 Just got one more chance to do right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ose yourself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시죠? 거기에 첫 문장이 보면 Look If you had one shot or one opportunity 한 번의 기회가 있고 One shot 이랑 one opportunity 같은 표현입니다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To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in one moment 한 순간에 To seize 잡다 라는 뜻입니다 Seize everything you ever wanted 네가 정말 염원했던 것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Would you capture it or just let it sleep 해서 잡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let it sleep 그냥 sleep 저번 시간에도 한 번 설명드렸죠 sleep 그냥 가버리게 놔둘 거예요 잡을 거예요 아니면 놔둘 거예요 이런 뜻으로 좀 상당히 좀 chance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랩 쪽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ot one more chance to do right 그래서 한 번 제도를 할 기회를 한 번 더 얻었다 이 표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Go out there 나가서 Show them you love them 보여줘 그냥 관객들에게 네가 더 사랑한다고 Before it's too late 늦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언어적으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문을 열고 나가는 에미넷 모습이 보여졌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갑자기 스테이지로 변했습니다 It turns to change 뜻이죠 They're gone 그들은 가고 This spot lies on 이런 조명이 켜지고 And I'm singing 조명이 켜지면서 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뮤직비디오에서 그대로 표현했죠 가사의 내용을 아 이건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 내가 없을 때 carry on don't mourn 슬퍼하지 말고 rejoice every time 항상 매번 기뻐해라 복습하는 차원에서 계속해보겠습니다 I'm looking down on you smiling 미소 지는 것 계속 보고 I didn't feel a things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 나는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Don't feel no pain 아파하지 마렴 아파하지 마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ile back when I'm gone 다시 미소로 대답해주고 없을 때 carry on don't mourn rejoice every time 계속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여러분도 한번 따라 부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60,000 people thousand이 천명인데 60니까 6만명이죠 or jumping out their seat 열강한다는 뜻입니다 jumping out their seat 의자에서 일어나 뛰었다 curtain closes 그리고 무대가 끝나는 느낌입니다 curtain closes and they're throwing losses at my feet 장미를 내 발 근처로 던졌다 I take a bow and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they screaming so loud I take one last look at the crowd 그리고 I take a bow 아주 공손하게 인사하는 거죠 무대에서 그리고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와줘서 고맙고 they are screaming so loud 그들은 더 열강적으로 소리 질렀다 but I take a one last look at the crowd 마지막으로 한번 간중을 봤는데 glanced down I don't believe what I'm seeing daddy is me help mommy you risk the bleeding 그리고 glanced down 해서 어 뭔가 힐끔 보다는 뜻인데 마지막으로 봐서 힐끔 봤는데 I don't believe what I'm seeing 내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 daddy it's me 아빠 나야 help mommy 엄마 도와줘 her lips are bleeding 엄마 손이 피가 흐르고 있어 but baby we are in Sweden how did you get to Sweden I follow you daddy you told me you are leaving 어 나 지금 스웨덴인데 어 스위든입니다 영어 발음으로는 how did you get to 어 여기서 get to Sweden 하는 어떻게 오게 됐니 그리고 아빠 따라왔어 I follow you daddy told me you are leaving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어 콘서트에 한 있습니다 you lied to me dad and now you made mommy sad and I brought you this coin it says number one dad you lied to me dad 아빠 거짓말했어 now you make my mommy sad 엄마 슬프게 했어 I bought you this coin I bought you this coin 이 코인을 하나 샀어 it says number one dad 그 코인에는 아빠 최고가 있어 that's all I wanted 그게 전부 내가 원한 거야 I just wanna give you this coin 그냥 이 코인 하나 주고 싶었어 I get the point 이제 알겠어 I get the point 이해했어 이런 포인트는 어 이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fine me and mommy are going 엄마 나랑 갈 거야 이런 뜻입니다 but baby wait it's too late dad you made your choice now go up there and show them that you love them more than us baby wait 어 아가야 기다려 it's too late dad 너무 늦었어 아빠 you made your choice 아빠는 아빠의 선택을 한 거야 now go up there 거기 올라가서 show them you love them more than us 간중들이 더 사랑스럽다고 보여줘 우리보다 더 좋다고 that's what they want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거야 then they want your marshal 그대로 marshal을 원하는 거야 they kept screaming your name 간중들은 계속 아빠지 이름을 부른다 it's no wonder you can't go to sleep no wonder 아주 좋은 표현이죠 놀랍지 않다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you can't go to sleep 잠 못 자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just take another pill 그래서 다른 약을 섭취하고 I bet you you will 그래서 아빠 꼭 그럴 거예요 내가 장담해요 I bet 그리고 you rap about it 그것을 또 랩으로 말하시겠죠 yeah word keep it real 말로 keep it real 진실로 가라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I hear applause 박수소리가 이제 간중의 박수소리가 같이 듣고 all this time I couldn't see 이 모든 시간에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I couldn't see how could it be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how could it be how could you do this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 있지 do this to me do this to me 그리고 how could it be that curtain is closing on me 커튼이 나를 덮어버리네 그리고 I turn around and find a gun on the ground 뭔가 이제 무대에 있다가 이제 turn around 해서 이제 뭔가 돌아갔을 때 느낌이죠 무대가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find a gun on the ground 이제 땅바닥에 있는 그 gun을 어 잡고 그리고 cock it 장전해서 put it to my brain 나의 머리 브레인에 머리에 갖다대고 scream die shady 하면서 어 에미넴이 shady죠 shady 죽어 라면서 소리치면서 장전하고 and pop it 해서 발사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turn around 돌다 그리고 cock it 장전하다 put it 조준하고 pop it 종을 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ky darkens 어 이제 동사했죠 어 sky가 dark sky is becoming dark 그리고 my life flashes 어 뭔가 transition 효과일 때 이제 뭔가 빛이 확 나면서 이제 transition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my life flashes 어떻게 press이 됐냐면 the plane that I was supposed to be on be supposed to는 뭐 하기로 되어있던 것이 않습니까 내가 타기로 되어있던 be on까지가 주어입니다 타기로 되어있던 그 비행기가 crashes 추락하고 burns to ashes 어 제로 탈 때까지 어 제로 될 때까지 타버렸다 그래서 that's when I wake up 내가 일어냈을 때 아마 알람 crocks ringing 알람이 울리고 there's birds singing 새들이 노래하고 밖에서 그녀를 타고 있고 I work a light up to Kim and kiss her tell her I will I miss her 그녀가 보고 싶었다고 그녀에게 말하고 뽀뽀하고 그리고 다가갔다 뭐 이런 뜻이죠 여기서 work you around 하면은 I will walk you around 하면 너와 같이 주위를 둘러볼게요 같이 걸어가 줄게요 이런 뜻인데 walk up to someone 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가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헤오리가 smiles 계속 웃고 wings at her little sister 그녀의 작은 동생에게 윙크를 했죠 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러분도 따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carry on don't want rejoice every time 내용 반복됩니다 마지막은 아주 평화스럽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힙합 음악 어때셨나요 조금 원래 힘들게 느껴졌는데 이번 노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른 노래보다는 많이 어렵지가 않죠 에미넴 노래 중에 다른 힙합곡들은 아주 따라 부르기 힘든 곡이 많습니다 좀 이비엄도 많고 해서 내용이 잘 이해하지가 않는 게 많은데 외남건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것을 잊지 마시고 출근하실 때나 학교 등교하실 때 꼭 음악을 다시 들으시면서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영어 시력도 많이 늘어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